나의 컴백하게 돼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설레고요 또 언제나 그랬듯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대중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 너무 떨리는 마음이고 빨리 그 첫 무대가 방송 첫 무대가 너무 기대되네요 열심히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저희도 조심스럽게 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비투비가 항상 가장 목표로 하는 대중가수로서의 아주 큰 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저의 장점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다음 앨범에 더 많이 그리고 저희 앨범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의 앨범에도 저희가 그런 음악적인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비투비 음악이 언제나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기회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룹이 될 거니까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뒤티빵빵빵으로 1위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다시 또 1위를 한 기쁨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저는 다시 시작이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삭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